아니 뭐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오랜만에 우리 백과장님하고 같이 짜장면이나 한 번 하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드세요 네 제가 어제 감사를 바꿨는데요 선배님 그 여의도 인간들이 날 너무 좋지대 왜 매년 체납액이 줄질 않네요 백과장님 우리 씨 올해 징수 목표액이 얼마죠? 1825억입니다 삼과 실적은? 저희가 죄송합니다 죄송한 사람 얼굴이 왜 그래요 기분 나빠요?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화나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그러긴 하는데 1825억 뭐 천억은 관악구청에서 후려친다고 계산 때리면 우리 할당량이 총 825억 일과, 이과, 삼과 나누기 3하면 각 과당 275억 16년 상반기 동안 백과장님 내 삼과가 징수한 체납액은 총 75억 나머지 200억 나머지 200억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? 이거 묻잖아요 어떡하실 거냐고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하셔야죠 많이 분발하셔야지 그러니까 얼른 드세요 예 못 보냉으면 밥이 넘어가나 몰라 저는 그 나머지 할당량을 채우고 그리고 밥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 다 비볐는데 뜻이지?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을 마저 하고 먹겠습니다 끝까지 사기처사 반드시 징수한다 384기동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OCN